사약은 내려줘요. 내고 있는 거요? 나 아는 게 어딨어? 벌칙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광주 평화병원에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캣터뷰에서 꼴찌를 당해서 이렇게 오늘 211 메이킹 기사로 벌칙을 수행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아주 열심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히트 씨! 히트 씨! 잠시만요. 일로 좀 와보세요. 왜? 뭐하고?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캣터뷰 211 리포지터라고요. 안녕하세요. 캣터뷰? 캣터뷰 뛰어요? 그때 했잖아요. 캣터뷰 벌칙이요. 아, 벌칙이요? 벌칙이셨죠? 파이팅 하세요. 네. 그럼 여러분 저는 일단 피분장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저희가 이 메이킹이 언제 나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9부, 10부가 되면 저희 광주 평화병원에 피가 남자면 이 포부터 거의 이 정도면 제가 배에 지금 찍어놨는데요? 약간 아, 재밌는 걸 찍어야 되는데 수찬 오빠랑 수련이가 오늘 촬영이 없어가지고 우와, 대박. 저 앞쪽이에요. 아까 윗백 있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희태 씨. 지금은 뭐라고 되시죠? 왜 당황하셨죠? 저는 왜, 왜 당황하셨죠? 아, 지금 대본을 보고 계시군요. 제가 대본 푸는,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되게 부끄러워서 아 네 좋습니다. 아주 광이 지금 딱 좋아요. 여러분은 지금 히테 씨의 옆태를 보고 계십니다. 히테 옆태라이 맞춘 거예요? 네. 태가 좀 나나요? 네. 아! 얼마 전에 백상 신인상 받으셨잖아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오 손님내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저거 왜 때려요? 저거 본 이미지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아 네. 축하드리고요. 그럼 가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가을이 못 본 지 한 달 넘었어요. 그럼 가을이는 지금 어디있지? 본 집에 있습니다. 그걸 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의 심리 상태와 약간 비슷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수정 보셔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다음 씬을 위해서. 이제 10분 돼. 저희 방금 9부 찍었잖아요. 10부 찍으러 가시면 좀 뭐가 달라지셔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난 진짜 나 이거 진행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히티씨가 이거를 그러면 안 가고 싶어요. 누가 이거 나한테 가야 되는 건지. 아! 언니는 못 해봐요. 히티씨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되게 민고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셨어요? 제.. 제가요? 네. 처음 넣는데요. 태어나서 그런 말. 앞머리를 내리셨네요. 어디서부터 앞머리를 내리시죠? 고분가요? 고부요. 아니요 고부요. 당신 때문에 지금 병원에 갇힐 거잖아요. 내가 가자고 했을 때 갔으면 좀 좋아요. 어? 안 가가지고 지금 더 내리세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우리 명희랑 힘드세요. 네. 가요. 이따 가요. 제가 어디를 보여드릴게요. 히태와 명희의 첫 데이트 때 갔던 곳. 마돈나 의상실. 첫 데이트를 정식적으로 했던 이 금성 전파사 앞에. 히태가 저한테 이렇게 살금살금 다가와서 놀래키려고 했지만 제가 하악! 해가지고 놀래켰던 그곳입니다. 자, 광주 파쿠테. 이곳이 그때 당시에는 되게 엄청 유명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세트장이 생각보다 되게 잘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저희 드라마가 만족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내가 찍으면 너무 좀... 제가 좀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벌칙이 하필 걸려가지고 명이랑 히태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는 이 드라마가 끝났을 때 많은 분들께서 저희 명 히태 커플을 많이 그리워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어떤 정말 평범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 김영희의 캣터뷰 벌칙 수행이었습니다 남은 촬영까지 화이팅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청춘 화이팅! 제가 얼마 전에 히태 씬이었어요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입맞춤 씬을 찍었는데요 제가 생일 첫 키스 씬이었습니다 도연 씬이랑 찍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키스 씬이 참 아련하고 예쁘게 잘 나왔길 기대하고 있어요 어머 씁쓰러워 저도요 히태 씬 만나기 전까지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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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